저장하는 방식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로 저장이 있는데요 실행 파일로 저장 부분은 인터넷이 안 되거나 학습자가 인터넷이 안 돼서 인터넷상으로 컨텐츠를 확인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저장 방식입니다 실행 파일로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장하는 대화상자 나오죠 여기다가 저장 파일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뷰어 형식은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형식으로 뷰어를 보여줄지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자 이제 실행 파일로 쭉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하시고 바탕화면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가시면 방금 저장한 아직 저장이 안 됐는데요 이제 저장이 끝났습니다 방금 저장한 저장한 파일이 이렇게 렉쳐 메이커 단추 모양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더블클릭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거 지금 평가판이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뷰어를 통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로컬 상으로 인터넷 통해서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로컬 상으로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는 exe 파일로 해서 학습자한테 cd 로 담아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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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